원래 항상 친구들이랑 보냈었는데 이거 아까 안썼다 개 짖는 소리 좀 안나게 해라 개 짖는 소리 안 보여 그죠? 모자가 작아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이만큼이나 줄여놨는데 아 모자 이게 작다고? 이거 뭐가 작아 평범하지 안 작아요 이렇게 봐서 작은거지 아니 이렇게 봐서 작은거지 작나? 꼬깔이 작나? 조금만 잠깐만 아이고 조긋하네 그쵸? 조긋하네 조긋하네 근데 손만 안 해 손 조긋하네 조긋하네 정신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진짜 작아야 진짜야 진짜 작다니까 소금이한테도 맞겠다 이거 소금일거야 소금일거라고? 진짜로? 그래 진짜로? 응 손꼽까지 그러고 사이즈가 뭐라고 묶어겠니? 묶어겠니? 아니 진짜 소금일거라고 이게? 그래 아니 이거 어디서 가져가더라고 내가 코깔콘 있어야 되는데 집에 코깔콘 없나? 이거 생일 축하할 때 모자 또 화이팅 또 백개 통팽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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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개 와 화이팅님 진짜 감사합니다 백개 통팽 너무 감사드려요 화이팅 화이팅 그만하세요 제가 월요일날에 아마 방송할 것 같긴 한데 낮에 그 라디오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얘기해도 되면은 공지올릴게요 일단 묻어 얘기해도 되면은 언제 나온다고 공지올릴게요 하 공지올릴게요 공부 다 했어요? 기특하시다 아, 이게 안 되는게 아니라 안 물어봤어,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물어봤어 레리오 나갔는데 레리오 어디였더라? 입이... 주파수는 알아서 찾는다고? 공지수프 하지말래 뭔 소리야 진짜로 너무하다 오늘 토요일 벌써 내일이면 주말이 끝나네 몸이 안 좋은 걸로 내용 바꾸지 깨병은 안 부린다 당연히 봐도 되죠 그냥 뚜껑 끓일 때 할게 그만하세요 우리 해미로님 잔풍주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뭐야 우리 또 387개 와 해미로님 387개 너무 감사합니다 어? 회장님 오셨네 이리와 이 너 이 이리와 네 아 진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회장님 아 진짜 아 또 진짜 나한테 책임준다 진짜 법적인.. 아 정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절대 별거 아니면.. 법적.. 법적인 문제예요 갑자기 왜 나와요 아 혼란스럽네 진짜 오늘 아 진짜 엄마 이거 C타입도 있어? 응? 이거 C타입 있어? 안드로이드 풍경기 안드로이드 풍경기 5핀짜리? 응 아니 5핀짜리 말고 아 재미난거? 응 재미난거 아 이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일체형이네 다일로 얼마 오게? 안될 것 같은데 잠깐만 꺼뜨리고 5포 미만이에요 엄마 된다? 엄마? 응 응 여기 100개 또 너무 감사해요 모자이크 해제된다고? 왜? 천상계? 와 해밀라니 천상계 천상계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손절풍이라뇨 아까부터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손절풍이라뇨 아 우리 해밀아님도 천상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손절풍이라뇨 아니 왜 아니 손절 왜 아유 그러세요 또 늦었다니 아우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에요 얘는 진짜 순해요 얘는 완전 겁쟁이요 겁쟁이 진짜 핵 겁쟁이 아니 뭐야 뭐야 뭐 웃다 아니 술 그만드세요 술 그만드세요 가상품 술 그만드세요 진짜로 아니 아니 뭐라고 주먹으면 몸에도 안좋고 몸에도 안좋고 병이 정신에도 안좋습니다 다음날 후회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뭔 소리야 쪽지 꼭 읽을게요 아이스 쪽지도 안 읽고 완전 마침부터 다 틀리는구나 진짜 정신 차리십시오 지갑도 잃어버리고 그럽니다 왜 덜덜떠라 소리도 소리만 들으면 덜덜떠라 표정이 너무 아련하지 않아? 전사님 아 생일 축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에요 100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내 편님께서 천사계를 와 천사님이 100개 너무 무서워 쪽지 2만개 써 아니 죄송합니다 내 편님께서 천사계 생일 축하해 오늘 방송해주셔서 고마워요 아니요 저 오늘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아 예배로운 노력도 천사계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생일에 1분 나왔네 생일에 1분 나왔네 1분 나왔네 1분 나왔네 1분 나왔네 1분 나왔네 이렇게 감으로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경주님 진짜 2400개에다가 아까도 엄청 아까도 또 엄청 많이 쓰셨는데 아까도 26그랑 아까도 감이나 뭐라고요? 감 아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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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과 someone 아 Gonzalez 똑같이 아 아 Government 아 열흘 오신거에요? 맞아요? 아 역시 내가 딱 기가 막히게 맞췄다니까 채팅이 한번도 안쥐시는거니까 누군요가 계속 여쭤봐도 대답도 안하시는거니까 아기천사님이 딱이었어 아 진짜 아기천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약간 신비주의 그런건가 너 때문에 딴 뜻을 외화유출 만개했어 이거 뭔소리야 이거 무슨소리입니까 아 우리 또 백일원님 또 뽀뽀뽀게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으흠 간다 간간지러워요 오늘은 보라가니로요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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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 간신채팅 오케이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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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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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손절풍이라니 아우 우리 또 해명님 삼삼삼개 감사합니다 어쨌든 손절을 아 왜그러세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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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아닌거 같아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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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처음으로 때리고 싶대 310기 모양 으흠 이제 새벽인데 얼른 조심히 집에 가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뭔가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으흠 선물 음성 알림이 있네 보통 여배우 언더바 쥬양님이 별풍선 열한개를 선물했습니다 쥬양님이 술 드신게 아니고 님들이 쥬양님 미모에 취한거에요 처음 봤어 이게 이런게 있어? 나 이거 이렇게 되는지 몰랐는데 이게 돼? 네? 네 이미 별풍선 55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저 옷이 오게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는 이렇게 하는게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멀티로 멀티로 화면을 두개 킨 다음에 아프리카를 쫙 밀어가지고 화면을 두개 킨 다음에 아프리카를 쫙 밀어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되게 힘든 방법 원래 없었어요 이거 진짜 없었어요 인테리스 쳤는데 이거 안올리 없잖아 인테리스 쳤는데 이거 안올리 없잖아 근데 이거 매니저 채팅은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매니저 채팅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아직도 매니저 채팅 방법을 몰라 모바일에서 근데 이거 매니저 채팅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매니저 채팅은 어떻게 해요 isha어로 그냥 채팅 옆에 넘기면 된다고? 맨저 채팅 하나만 쳐봐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구 подар하고 꿈을 안 믿음 이음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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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ㄱ 아 나오네 여기 뒤에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완수님 이게 뭐야 아 내 운전해야죠 내 얼른 가야죠 홀드 끝판왕이 아니야 아닙니다 오와 진짜 만세일 하산까지 생일 끝났다고 하산까지 만약에 생일 끝나기 전에 정정했어 아 우리 해비스 124개 넘어가 감사합니다 아기 천수님한테도 퀵표를 드린 적 없네 드리고 싶은데 채팅을 안 치시니까 드릴 수가 없어 미치겠다 방송 중이라 생일 아 그래 아 그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만세님 진짜 사랑해요 만세 목록이 어떻게 봐 사람 목록 엄마 얼굴 나왔어?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돌리다가 얼굴 나왔어 엄마 얼굴 나왔어? 옆에만 나왔지? 다 나왔대 다 나왔다고? 다시 한번 잘라야겠다 다시 한번 잘라야겠다 다시 한번 잘라야겠다 미치겠다 엄마 제 코게 나왔어? 몰라 엄마 나오면 안돼? 네 유튜브에만 안 나가면 되지 진짜?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 엄마 보이지도 않네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서 봤는데 얼굴 보이지도 않네 쫄깃쫄깃쫄깃쫄깃쫄깃 보이지도 않아 друга 어떻게 만나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감사합니다.